네 여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쪽에 보시면은 멀티 인풋 하나가 딱 있어요 이게 ixo22에는 두 개고 얘는 하나라서 1, 2입니다 마이크하고 인스트루먼트까지 다 된다고 여기 표시가 나와 있죠 그리고 이쪽에 인풋게인 이쪽에는 뮤트 그리고 여기에는 여기 뮤트입니다 하이즈 인풋 그리고 이쪽에는 48V 팬텀 파워가 있고요 모니터 그리고 이쪽에 지금 여기에 해당하는 인풋게인이 되겠죠 그리고 여기에는 전체 볼륨량 모니터 볼륨을 조절해 주실 수 있는 메인 노브가 있습니다 헤드폰 단자 있고요 위쪽에 보시면은 이렇게 스테인버그의 로고가 있고요 옆면 아무것도 없고 후면에 패킹 그리고 뒤쪽에 보시면은 이렇게 usb 2.0을 연결할 수 있는 단자와 그리고 전원 공급을 위한 단자 usb 단자 두 개 있습니다 라인아웃, LR 55 잭으로 나가고요 네 요렇게 ixo12 였습니다 네 요즘 뭐 인터페이스가 이제 다 상향평준화 되면서 20만원대 10만원대만 돼도 이제는 장난감 같지 않고 쓸 만한 인터페이스들이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 유저 입장에선 좋은 일이고 제조사 입장에서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인데 출혈 경쟁은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시작하는 사람들을 고객으로 끌어모으는 게 되게 중요하잖아요 이게 그것만 잘해도 그 초심자들이 내가 어떤 뭐 시작할 때 입문할 때 썼던 장비가 마음에 들었다라고 하면은 그 다음 갈 때도 같은 브랜드에서 고르게 되는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초반에 이 고객 유치 지금 경쟁이 굉장히 치열한데 지금 이번에 또 고객 유치를 위해서 풀패키지 하나가 나왔습니다 팟캐스트팩인데요 아이엑소 시리즈가 이번에 2024년도에 새롭게 출시가 됐는데 또 근본 브랜드 아니겠습니까 스테인버그입니다 스테인버그 스테인버그의 오디오 인터페이스 아이엑소 팟캐스트팩 28만 5천원 30만원 언더에 마이크에 이 팟필터에 인터페이스까지 다 주는 구성 뭐 그냥 이거 가지고 시작하고 맘에 들면 우리 거 계속 써줘 이런 얘기가 되겠죠 딱 그거죠 지금 그렇습니다 오늘 이걸 보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한 단계 올려서 이제 2 곱하기 22로 봅니다 지금은 12고요 자 그럼 밑으로 쭉 내려가고 한번 요 패키지 구성 살펴볼게요 IXO 이런 식으로 구수에 따라서 구수와 색상에 따라서 이렇게 4가지 모델이 나와 있습니다 자 여러분의 이야기를 전하는 스토리텔러 이렇게 나와 있네요 뭐 따지 중요한 얘기는 아니죠 쭉쭉 내려 보겠습니다 여기 이제 그 메인 피처 살펴보면은 192kHz에 24비트 지원을 해주고 있고요 그리고 디프리 스튜디오급 프리앰프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이렉트 모니터 제로 레이턴시 모니터가 가능하고요 루프 뺏기는 당연히 요즘은 필수죠 그렇죠 필수죠 그리고 이건 좀 의아해요 하이스페드 USB 2.0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아직도 2.0인가 뭐 이런 의문을 계속해서 가질 수밖에 없지만 어쨌든 2.0입니다 뭐 아무래도 좀 원가 절반에 가격을 좀 싸게 3.0이 되게 비싸지나 봐요 근데 모르겠습니다 뭐 어떻게 해서든 좀 최대한 또 줄여서 줄였겠죠 패키지를 공급을 한다라는 게 의의가 있는 거니까 어쨌든 USB는 2.0이에요 그리고 전원 공급용 추가 USB-C 소켓 가지고 있고요 여기 또 제공하는 소프트웨어들이 있습니다 마이크와 핫필터 번들 제공을 하고요 웨이브랩 캐스트 제공을 해줍니다 여기서는 이제 이 콤보 잭이 콤보 잭이 하나 들어갑니다 하나 그리고 콤보 잭 제외하면은 2인 2아웃으로 들어가 있고요 하이즈 인풋 그리고 헤드폰 커넥터 USB 단자가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에 뭐 이런 이 새로 시작된 시리즈다 보니까 이 뭐 거창한 이런 안정성 신뢰의 시작 이런 거 읽을 필요 없고요 여러분들 시간이 아주 많으시면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프로듀서 엔지니어, 뮤지션 아티스트, 팟캐스터 스트리머 사실 팟캐스터 스트리머가 이번에 메인 타겟층이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게이머, 콘텐츠 크리에이터, 라이브 플레이어 다 써놨죠 그냥 뭐 사실 저기 지금 라이브 플레이어라고 해놓고 드러머를 앉혀놨는데 뭐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드럼 이게 그 정도 영역까지는 안될 것 같고 이거는 냉정하게 이건 아닌 것 같고 맞아요 여기는 좀 과장이죠 이건 그냥 온 동네 사람들 그냥 다 불러놓은 거 그런 느낌이고 그냥 아까 얘기했던 거 팟캐스터 거기에 좀 포커스에 맞추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스탠버그 라이트 버전을 지원해주니까 그 아무래도 그 트랙 수가 조금 제한이 될 거예요 그 보통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팟캐스트로 쓰는데 과연 트랙이 어마무시하게 필요할 것인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전혀 그렇지 않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지금 여기서 제공해주는 이 그 에리 버전 이걸로만 해도 충분히 여러분들이 이제 팟캐스트 콘텐츠는 제작하실 수가 있고 그렇습니다 이 지금 패키지에 가장 좋은 거는 이제 마이크랑 묶어서 같이 주기 때문에 고민할 필요가 없다 그리고 이제 요즘 워낙 이런 팟캐스트 채널도 많아지고 그리고 뭐 대담 뭐 이런 것도 많아지면서 뭐 그 운전하면서 그 라디오 듣듯이 들으 저도 실제로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그런 게 많기 때문에 그 뭐 개인적으로 이제 소통하면서 그러니까 채팅글은 읽거나 뭐 굳이 이제 계속 혼자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뭐 더더욱이 이 정도 패키지면 충분하다 그렇습니다 방금 말씀해주신 것처럼 여기 폼소프트 확인해보면요 큐베이스 AI, 큐베이스 LE 이렇게 있습니다 iOS에서는 L이고요 나머지는 이제 AI가 제공이 되는데 트랙수가 많이 늘어나지만 않는다 뿐이지 뭐 여러분들이 하시는데 전혀 불편함이 없는 인터페이스 제공하고요 웨이브랩캐스트 그리고 여기에 다양한 스탠버거 플러스 이런 악기들을 제공을 해 줍니다 뭐 충분히 많이 있죠 그리고 여기 STM01 스튜디오급 콘덴서 마이크 이렇게 나와 있네요 단일지향성 카디오이드로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여기 조그맣게 스탠드가 또 같이 포함이 되기 때문에 책상 위에 놓고 편안하게 사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오히려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거 같은 게 팝필터를 엄청 좋은 거 팝필터를 되게 좋은 걸 줬어요 네 좋은 거 크고 좋은 걸 줍니다 그래서 구성품은 인터페이스와 팝필터와 마이크 이렇게 되겠고요 그리고 여기 인터페이스 이제 살펴보면은 인터페이스가 24x192 그리고 다이나믹 레인지 106 여기에 상세 연결 옵션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디메이전 450g 크기도 컴팩트하고요 이렇게까지 쭉 다 살펴봤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미리 브리핑을 드리자면 이번 시간에는 이제 요거 멀티임프트 하나짜리로 하잖아요 다음 시간에는 멀티임프트 두 개짜리거든요 IXO-EE 모델인데 이 모델은 패키지로 나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이거 할 때는 일사로 연결해서 마이크를 들을 거예요 어차피 사운드 엔진이라든가 이런 사운드 퀄리티는 똑같을 거기 때문에 1과 2를 비교해서 들으실 때는 번들 마이크와 그리고 214 마이크하고 비교를 했을 때 어느 정도 차이가 있나 거기에 포커스를 맞춰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어차피 이 패키지가 여러분들한테 대단하게 설명드릴 건 없어요 뭐냐면 이게 어차피 보입니다 타겟팅이 보여요 아까 팟캐스트 이게 이쪽이 제일 좋을 것 같고 음악 작업을 하신다고 하면 조금 아쉬울 수 있는 요지가 조금 있을 법하긴 합니다만 근데 그래도 그런 거 있잖아요 정말 간단하게 스케치하고 작업하는 걸로는 충분히 할 수 있다라는 거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그렇습니다 처음부터 큰 돈 드릴 필요 없어요 이렇게 30만원 언더에 다 준비해서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는 저희가 바로 레코딩 진행하고 나레이션으로 사운드 계속 모니터 시켜드리는 나레이션을 해서 실제로 팟캐스트 할 때 어떤 느낌이 있는지 확인도 해보고요 음악적으로는 어떤 성능까지 보여주는지 기타와 함께 녹음하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1분 여기서 정리하도록 할게요 네 2부에서 만나겠습니다 광구성 미션을 향상합니다 레코딩 타임